관객의 말 여러가지 면에서 생기게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의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작품의 신업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수명을 다해가는 이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행성에 가서 각자의 영수증을 근거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수증을 바라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떤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할 기록 내 생활의 흔적, 일상의 흔적들이 담겨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각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선택해서 어떤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을 소비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로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그 두 가지 측면을 조금 다 공연에서 좀 담아서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영수증을 준비하면서 약간 기억이라든가 어떤 소중한 어떤 감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사실 공연 안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영수증을 좀 다른 눈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억을 했죠 이제 떠날 시간이네 필요할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여섯 개 성함에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왔습니다 RTO 284의 출발 시간은 17시 20분입니다 세 시대를 건설할 재료는 오직 영수증뿐입니다 새로운 행성에 도착하는 동시에 지구에서의 기억은 모두 잊혀집니다. RTO 284계에 탑승하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출발 예정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신 영수증을 제외하는 모든 집을 박스에 넣어주십시오. 이 박스는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 박스에서 유지한 자격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전본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조롱왕지를 위해 아주 간단한 호주도핀 체조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아래로 앞으로 앞으로입니다. 양손 발음자로 내려가겠습니다. 쭈욱, 세팅! 새로운 행성으로의 이슈는 스무 명 단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만이 서로의 이웃이 됩니다. 이제 각자의 영수증을 근거로 서로를 알아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고향은 어디셨나요?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어렸을 때 독일에서 오셨습니다. 아, 독일이요? 네. 아, 독일사람인가요? 아니요, 한국사람입니다. 아, 한국사람이시고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수증을 근거로 새로운 행성에 가져갈 7가지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립호빵. 삼립호빵이요? 삼립호빵이요? 아, 삼립호빵이요. 생각하시더라고요. 주택용? 주택용 전략이요. 저는 영화 리터널 선샤인입니다. 성경 가져가겠습니다. 아, 성경이요? 상호빵인데 품목은 샤브샤브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주어진 시간 내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토론을 거쳐 앞에 제시된 20개 후보군 중 여러분들의 새로운 행성에 가져가실 7가지의 품목을 선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나가고 싶어서 한 분이 궁금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모텔이죠. 투표해야 될까요? 모텔은 통으로 가둬하는 건가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텔을 가져갈 수 있나요? NO! 모텔을 가져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잠을 줄 수가 있었나요? 아니요. 잠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회, 여러분들의 새로운 행성에 샤브샤브 포텔 가져갈까요? 하나, 둘, 셋! 예, 거의 만장이신 것 같습니다. 경제 수학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가리딸 칵테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무실 때는 침대에서 주무시면 되고 주택용 전력이 있어 전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수중에 있는 품목 이외에 어떠한 정보든 새로운 행성에 가져가고 싶지 않은 것 한 가지씩을 적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필름 지도 천천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입전까지 자유로운 기내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상입전까지 자유로운 기내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상입전까지 자유로운 기내의 행동을 상입전까지 자유로운 기내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상입전까지 자유로운 기내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상입전까지 자유로운 기내의 행동을